학교 교장선생님께 지식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성교읍에 계신 분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. 언제나 출전을 하면서 간혹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통일을 골든대 가족 교장선생님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와 즐겁고 광복 70주년 국가점으로 큰 기념도 하고 기념을 한 게 있습니다. 마을이 있다. 맞으면 O. 틀리면 X. 찍어주세요. 대단하. 네가 자리에 신청하고 계세요. 탈식 월드의 초기에 의사 대한민국과 조성민혜주의 시작! 네. 아, 탈학상 좀 넣으겠는데요. 그 다음은 X. 자, 북한 자, 뭐라고 하신 분이 해주세요.